차 안에서는 어떻게 또 해 줘야지. 차가 개들도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밖에 경치 보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개들이 밖에 경치를 보는 곳을 무서워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도시는 사람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 인테리어 이런 업체들 가면 자동차 창문 막는 게 이 점이 있어요. 뒤에까지 막으면 위험하니까 양 옆이라도 좀 막아주시면 있잖아요, 검정색으로. 그것만 해 주셔도 상결 나질 거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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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뚱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훈련 받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진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시도를 진짜 너무 많이 해봤는데 진짜 다 실패해가지고 내심 이게 해 주실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딱 두 계단 내려가는 순간 이게. 여기. 가자 이렇게. 다단으로 가자. 다단으로 내려와. 괜찮아. 괜찮아. 이게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하는 건가. 사실 사람이 아주 단순한 데서 감동을 받거든요. 아이고, 그렇죠. 전국 계단을 못 오르란 데를 갖고 있는 강아지가 있다면 일러 주십시오. 일러 주십시오. 아유, 그래도 마지막이 좋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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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고생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